네 사이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약간 귀찮은 거 그러면서 살짝 부담스러운 거 있습니다. 바로 토플 시험 응시 등록이죠. 실질적으로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 근데 맨 처음 할 때 약간 절차나 그 과정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수험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클릭하기에 좀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그 부분 거 토플 응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장소를 정하고 또 어떻게 스케줄을 마치고 그리고 어디를 클릭해야 되고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 기준으로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글링에서 토플 응시 이렇게 뭐 한글로 찍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은 ets.org의 토플 부분 것으로 이렇게 이 url이 뜹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링크 클릭하면은 토플 응시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테스트 테이크 시험 응시를 보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 응시자 기준이니까 테스트 테이크를 클릭을 하면은 토플 ibt 부분 것에 등록이 있고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시험 100% 영어 2시간 미만 이 부분입니다. 더 알아보고자 하면은 ibt 기준으로 해서 물론 클릭해서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 테이크 클릭하시고 등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진행 부분 건 누르면은 뭐 우리말로 되어 있던 영어로 되어 있던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대로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는데 우선 이제 id 부분이죠. 그래서 id가 있는 학생들은 바로 로그인에 사인인 기준으로 하고 패스워드 그렇게 해서 진입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테스트 계정이 없는 학생은 크리에이 런 어카운트 그렇게 해서 크리에이틴 어카운트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gre 부분 거 있습니다. gre 부분 거는 대학원 시험이죠. 대학원 시험 계정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새롭게 어쩔 수 없이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계정을 쭉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것에 계정 등록하는 부분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따라서 해서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항상 id나 비번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계정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해서 토플 응시 사이트 들어왔었을 때 I'm a test taker. select 클릭해 주고요. 다시 토플 ibt 기준으로 등록해서 진행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이와 같이 유서네임을 넣어주고요. 비밀번호를 꼼꼼하게 챙겨서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서 sign in 들어가면은 로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되면은 이와 같이 계정 안에 로그인 되어져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시험장을 선택하고 시험보는 그 기준으로 가는데 항상 카트 즉 장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내 시험 일정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토플 시험뿐만 아니라 토플 학습을 위한 다른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들까지 같이 담아서 결제해도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 여기 ETS에서 제공하는 그와 같은 상품들을 쇼핑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이 쇼핑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시험 응시 부분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Reduce the photo tes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3개 버전이 나옵니다. ibt 토플 버전이 있어요. 이것은 테스트 센터 가서 봐야 되고 이게 공식적인 토플 점수죠. 거기에 비해서 홈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토플 이센셜로 해가지고 별도로 Academic General English 테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정식 토플을 시험 본다고 했을 때 토플 ibt고요. 대부분의 유학이라든지 진학에 필요한 부분과 바로 ibt 토플 기준이죠. 그래서 Register for this test를 클릭하면은 첫 번째 일단은 토플 ibt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Find the test location date 바로 시험 장소와 시험 일자 부분인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걸 명확히 좀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장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결정 언제 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소 부분 거에는 옵션이 있어요. Use my current location 하면은 내 현재 위치 지금 내가 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그 위치 기준으로 해서 허용 요구를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시험장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건데 시기는 두 달 단위 기준이에요. 그래서 1, 2월이다 3, 4월이다 4월이다 5, 6월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나는 1, 2월 달 중에 한 번 고르겠다.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한 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벌써 로케이션을 한 번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인 부분이지 이게 시험장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구 역삼동 지금 여기 있는 주소를 이 친구가 알아서 지금 확인해 준 거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시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시험 날짜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주말에 주로 많이 있는데 주중에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월 17일 날 보겠다면은 그 날짜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쭉 시험장이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장이 뜰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내 현재의 로케이션 내 자신의 위치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가장 가까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거죠. 쇼 디스턴스인 마일로 볼 수도 있고요. 킬로미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가까운 데 있죠. 0.34km 340m 바로 이 근처에 충원 빌딩 바로 군장 유니버시티 갈리지라고 되어져 있는 강남의 시험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것의 지도는 좀 확인을 해 주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역삼동 여기 지금 싸이미 협력 학원 부분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40m 시험장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려고 하는 이 기준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었었을 때 그래서 출발과 도착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걸어서 가겠다. 340m 했다니까. 그래서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테헤란노 8길 33 부분이죠. 테헤란노 8길 33 부분을 구글링을 해도 되고 네이버를 해도 됩니다. 테헤란노 8길 33. 이렇게 해서 딱 클릭하면은 청원 빌딩에 딱 클릭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네이버에 익숙해지고 구글 맵이 좀 익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조로 해서 확인해 가면 되고 바로 출발점과 도착점을 예고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 정말 가깝죠? 그래서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 바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거니까 거의 한 2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좀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장소가 맞다 그러면은 디렉션 가지고서는 정확히 확인 안 되는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차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View Available Test Time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시가 있고 1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단은 토플 IBT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 위치를 입력을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날짜를 선택하면은 날짜에 해당하는 장소들이 쭉 뜨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장소 그 부분 거에 대해서 View Available Test Time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을 클릭하게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전 10시 해보겠다, 오후 1시 해보겠다. 나는 10시 해보겠다면 10시 기준으로 클릭하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서부터 Regist for your task 시험 등록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아이디랑 개인정보, 그 다음에 Background Information도 주고요. 그 다음에 Score, 어떻게 점수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Review Registration 부분 거, 이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엔터 이 아이디 Information 부분인데 자신의 이제 신분증에서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요건으로 하겠다, 운전면허증으로 하겠다, 다른 걸로 하겠다. 요건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이미 찍어져 있고 요건 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미 입력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새롭게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개인정보라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아이디랑 이름이 이제 매치되면은 ETS 아이디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ETS 아이디를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 그리고 성, 그리고 성별, 그리고 데이터 오브 벌스, 생년월일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들이에요.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요 부분 것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ETS 계정을 만들 때 입력했던 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continue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신분과 그리고 개인정보 입력은 끝났어요. 두 번째 배경 정보를 좀 자신의 배경 부분 걸 넣어야 되는데 아래 질문에 이제 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첫 번째, in what country or countries do you hope to study, work or settle? 어디에서 이제 어느 국가에서 공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make selected count. 그래서 요 부분 거. 싱가포르, US 또는 other countries이다. 뭐 이런 식으로. what is your next level of study? 그 다음에 what is your desired field of study? 아직 안 정해졌으면 안 정해진 대로 요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이제 전공 분야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indicate your intended data of enrollment. 언제 대학에 등록할 것인지 요 기준으로 아직 안 정해졌으면 역시 undecided로 해주면 됩니다. what is the reason for taking 왜 TOEFL 시험을 보느냐? 그러면은 나는 대학 입시에다가 제출하기 위하여 요 부분 것으로 클릭하는 자기의 용도에 맞게끔 클릭을 해주고 그러면은 background information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continue로 넘어가면은 이제 school recipient로 넘어갑니다. 다음, school recipient로 들어갑니다. 즉, 바로 성적을 받는 그 기관, 단체 이 부분 것을 지정을 해주죠. 즉, 우리가 TOEFL 성적표를 출력해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ETS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바로 대학이나 기관에게 제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 기관을 시험 전날 10시 전에, 밤 10시 전에 선정하거나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요청할 때는 추가 요금을 좀 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school recipient, 즉 어느 대학이나 어느 기관에 낼지 이 부분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korea university에다가 내고 싶다. 그러면은 korea university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각각의 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korea university 이 부분이고 그 기준으로 해서 undergraduate organization, 학부 기관에다 낼 거냐 아니면 graduate organization, 대학원 기관에다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학부 기관에다 넣었다 하면 그 고유 코드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score recipient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홍콩대다. 그러면은 홍콩대 기준으로 학부에 c420이라는 요코드죠. 아, 요건 홍콩 과기대네요. 뭐 홍콩대든 홍콩 과기대든 좋아요. 홍콩 과기대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해줘가지고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나이 토플 성적을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그 기관명, 수령기관 즉 받을 수 있는 토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관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조금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리포팅 다이렉트 리포팅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은 그럼 뭐냐 온라인 스코어 리포트만 할 거냐 성적을 아니면은 온라인 스코어 리포트 부분 건데 요것은 이외 거는 이제 기관에게다 보내는 거고요. 밑에 거는 your personal score report preference예요. 자기 자신이 성적별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는 온라인 스코어만 받겠다. 즉 인터넷으로만 확인하겠다. 아니다. 온라인 스코어 플러스 역시 한국 사람은 종이로 받아야 돼. 그래서 종이 성적도까지 받겠다. 페이퍼 카피, 메일 투 유. 그래서 우편으로 전해줍니다. 아니면 온라인 스코어도 받고 메일로 받는데 대신에 익스프레스 쇼핑으로 즉 뭐냐 약간 급행으로 즉 빠른 우편으로 받겠다. 그러면은 15달러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냥 온라인 리포트랑 그리고 종이로만 받겠다. 보면은 내 주소 기준으로 해서 우편물이 오게 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역시 그 다음 컨티뉴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리뷰 리지스트레이션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테스트 테이크 인포메이션 자기네 시험자 그리고 성별 생년월일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인포메이션이죠. IBT 토플 시험을 2024년 1월 17일 오전 10시에 어디에 대한민국의 청원 빌딩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청원 빌딩이고 그 테스트 센터 시험 보는 장소 명칭이 군장 유니버스티 칼리지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피케이션 인포메이션 신분증 정보는 자신의 여권에 대한 여권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코어 리시피언트는 어디로 할 것인지 여기서 다시 예를 들어서 고친다든지 에디트해가지고서 추가하거나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나이 토플 성적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기준으로 온라인 스코어로만 받겠다. 온라인 스코어 플러스 페이퍼로 받겠다. 페이퍼로 받는데 우편으로 종이 성적표를 받는데 그것을 급행으로 받겠다. 세 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좀 하면 되겠죠. Did the annual assisted during registration 여러분이 등록하는데 누가 도와준 거 있냐 기관이나 제가 도와줬으면 제 부분 것을 에이전트 아이디어를 해도 되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부분 거는. 그래서 그 과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분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해서 주의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 한번 쭉 여러분들이 봐주고요. 원래는 한번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죠.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티뉴로 넘어가면 Get the right prep for the right test. It's sharp for the test preparation인데 이건 ETS에서 좀 홍보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용으로 29달을 내고 구매해라. 그래서 어두 카트하면 이 카트에다가 딱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매는 안 하겠어요. 프랙티스 테스트도 있는데 이것도 자기가 구매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지 가이드북 볼 수 있는데 밸류 팩들도 있고요.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학원에서 배운 걸로 시험 보겠다.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별도로 이 토플 모의 시험을 그렇죠? 대행해 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모의 토플로 연습을 많이 좀 했다. 바이 토플 앤 GR2는 토플과 GR2를 같이 보는 거고요. 나는 토플만 보겠다 하면 여기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북과 페이퍼북 이런 거 안 받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어요. ETS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굳이 나는 시험만 응시하는데 내가 GR2랑 같이 보겠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클릭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바로 컨티뉴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카트의 1번이라고 떠요. 카트의 1번이라고 뜬 것은 내가 시험응시라는 아이비티토플 시험응시라는 상품을 어디에다가 내 장바구니에다 넣은 거죠. 장바구니에 넣으면 당연히 뭘 요구할까요? 결제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비티토플 더 이상 쇼핑할 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거 동의해 주고 동의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페이먼트 부분 것을 누르면 결제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결제창이 뜨게 돼 있어요. 결제창이 뜨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체크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220달러 아니 시험은 뉴토플 체제로 분명히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응시율도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불수단이 이제 크레딧 카드 있고 페이팔도 있고 알리페이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 그러면 신용카드 기준으로 하고 내 기준으로 비자든 메스터든 그 기준으로 해서 자기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메스터 카드래요. 메스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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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입력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기 입력했고 CBB 노조고요. 그렇게 하고 카드 홀더 네임 카드 홀더 네임은 꼭 본인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페이먼트 이렇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좀 기다리다 보면 Select Your Choice of Currency 그 기준으로 해서 US달러 기준으로 해서 220달러를 낼 거냐 아니면 Pay in Korean On으로 내겠냐 뭐 Korean On으로 내겠다. 그러면 제출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 만들 때 좀 신경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완성을 하고 이제 다 등록을 하면 이렇게 Thank you for your order 주문한 거 있고 your order number 이게 있잖아요. 주문서 주문서 번호고 그 다음에 you receive an email short 이메일로 이제 뭐가 가나요? 주문했던 내용들을 가게 되고 view order detail 보면 주문했던 부분 거에 대해서 1월 17일 날 10시에 IBT TOEFL 어디에서 테란노 8길 33 바로 청원 빌딩 그 센터 이름 시험 장소 이름은 군장 유니버스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보게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order 했던 부분 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부분 것으로 해서 뭐 영수증 인쇄 하나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쇄 들어가서 인쇄 해주면 되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다시 메인 메뉴를 누르면 원래 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내가 ETS TOEFL 기준으로 해서 로그인 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 패스트 앤 스콜스 부분 거 있고 orders 부분이 있어요. orders 부분 걸 확인해가지고 view my orders 하면은 내가 주문했던 거 그렇죠. 바로 오늘 1월 3일 날 주문했던 주문 번호가 있고 그 주문 번호를 클릭을 했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시험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결제했다라는 것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홈 메뉴로 들어가서 주문한 거는 볼 거 view all my test 부분 거 view schools and school recipient 이 부분 거 있는데 view all my test 내가 봤던 시험 부분 것에 대해서 그 부분 것에 대한 시험 관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1월 17일 것은 스테이터스가 스케줄도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도 되어져 있는 그 기준대로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스케줄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취소한다라고 하면은 이 액션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iew score report and school recipient 부분 거는 아직까지는 스코어가 없으니까 내 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점수가 생기면은 여기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다이렉트 이 테스에서 지정한 대학 코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전달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ibt 토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 문제를 제출할 때는 여러분 온라인 리포링 온라인 다이렉트 리포링 바로 이 스코어 리시피언트를 조작을 해가지고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내 아이디와 비번을 제공을 해달라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페이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페이퍼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스캔해가지고서 스캔본 pdf 파일로 제출하는 대학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여러분들이 응시해서 자신의 계정을 잘 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토플 성적표를 제출을 해주면은 본인들이 지원하는 기관, 대학 이 부분 것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와 같이 ETS의 IBT 토플 시험 응시 과정 응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토플 시험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확실히 잘 보고 그렇게 해서 시험 성적 관리 잘하고 필요한 기관들, 필요한 단체들에게 바로바로 송부해주고 보고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